속보입니다. 4월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 2호 태풍 맥이, 3호 태풍 차박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예측이 떴습니다. 먼저 현재 북서태평양에는 태풍으로 발달 가능해 보이는 열대요란인 94w와 95w가 있습니다. 두 열대요량 모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느리게 서쪽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며 곧 며칠 내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무파 보입니다. 먼저 이틀 전인 4월 4일 월요일 저녁에 미해군 합동태 풍경보센터 jtwc는 예보를 통하여 94w와 95w의 열대요란 두 개가 발생하였음을 공지했었습니다. 미해군 합동태 풍경보센터는 94w와 95w 열대요란 모두 24시간 이내 태풍 발달 가능성이 낮은 단계인 옐로우 마크를 표시했었으나 이틀 후인 4월 6일 수요일 현재 94w는 그대로 옐로우 마크를 하였으나 95w는 미디움 중간 표시를 하면서 24시간 이후에 공식적인 열대저기압 td 이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미해군 합동태 풍경보센터에서는 94w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01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은 분당 평균 15노트 시간당 약 28km이며 95w 열대요란은 중심기압 106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은 분당 평균 15노트이고 시간당 약 28km입니다. 94w 열대요란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공쪽해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길게 늘어진 형태로 관측되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에서 계속된 강진들과 특히 필리핀 민다나오 주변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5번의 강진이 발생 중이며 규모는 5.4, 5.5, 5.5, 4.9 그리고 4.8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95w 열대요란은 현재 하층의 소용돌이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대리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로 먼저 보면 4월 9일 저녁 8시 1호 태풍 말라카스는 괌으로 북상 중이며 997헥토파스칼이고 같은 시간 2호 태풍 매기는 999헥토파스칼의 필리핀으로 북상 중입니다. 14일 오후 1시에는 1호 태풍 말라카스는 989헥토파스칼의 일본 오카사와 라제도에서 도쿄로 북상 중이며 같은 시간 2호 태풍 매기는 962헥토파스칼의 필리핀에 상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해양대기청 ecmwf 모드로 보면 4월 15일 금요일에 1호 태풍 말라카스는 998헥토파스칼이고 2호 태풍 매기는 993헥토파스칼이며 둘 다 일본 독조를 향하여 북상 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